오늘 은혜박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독을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우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우아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무조건 감사체지라는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늘 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의식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 우리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또 부정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더욱 어려워진 이 시기로 말미암아 현 시대는 감사가 메말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결론 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을 이렇게 감사의 부활을 시켜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365일 동안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최고의 중요한 그 구원의 감사 속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감사 6월절의 그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줄였던 맥주 주일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또 우리 그 시간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렸던 우리 맥주 주일 감사 주일로 그리고 우리 수장절이라는 그 추수하고 난 다음에 거둬들인 그 곡식 창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의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365일 감사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심지어 18절에도 항상 기뻐해라 언약자분 기도로 쉬지 말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으로 나와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원천의 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50편 23절에 봐도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에 강단 말씀처럼 감사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의 재질로 우리가 아침부터 24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본문 3장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 백성을 놔두실 거냐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보게 하시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약으로 부피한 유다 백성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 또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어짜서 더 악한 더 패혁한 이방인인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 유대 우리 민족을 유다 민족을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려라 바벨론은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또 심판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 또 이렇게 창자가 끌어질 정도로 또 그렇게 또 유대 백성이 닥친 환란과 고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한 이렇게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어렵고 환란이 오는 이 응답을 받았지만 이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와 감사의 그 기도와 찬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느꼈던 것들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보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돌아오고 우리 랩나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시기는 더 흑암의 문화 속에서 더 정말 어려움이 있는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 랩나트 우리 후대들에게 보금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대로고 우리가 훈련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또 붙잡고 사단은 또 질병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문제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자포자기 만들면서 불신하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완전하신 그 예수 크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또 다짐하는 또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또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이 10편 42편 5절에 또 11절에 43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하나님께 오히려 더 소망을 두고 그간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잔송하리로다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더 소망을 두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믿음의 고백 속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끼신 힘을 믿으십니까? 맞죠 내게 일어난 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 3장 10절 18절에 보면 삶에 직격탄인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중요한 양식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될 이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한 포도 열매가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음료수 유대 땅에나 정말 이 중동지역은 물이 석회물이어서 잘 먹을 수 없어서 이 포도주가 음료수예요 생명과 같은 시원하게 하는 이러한 음료가 없을지라도 감남나무 속질이 없을지라도 불을 밝히는 그 기름이 없다 할지라도 또 이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생전에 위협이 되어지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서가 없다 하나님 삶의 수단이 끊어지고 없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내려놓고 돈 벌러가 먼저 가야 된다는 생계수단 맞죠? 그래서 우리 갈등 새가족국에서도 갈등이 바로 뭐냐 상황 왔을 때 우리 집분자들의 갈등이 뭐냐 먹고 살고 이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하는 게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박구 선지자 알아요 아는데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이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다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을 내가 기뻐하겠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 내놓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자로 승리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과 이거 다 내려놓고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다 놓쳐버리고 삶에 급급해서 나아가는 발걸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론 내고 하나님 앞에 열어주신 현장 속에 당당하게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월 상반기 동안에 라스천 100억이라는 귀한 이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원교회인 영적인 성전인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 3, 7, 5천 종족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가장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강한 강한 크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은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없는 거 알아요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10편 139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쉬우며 나의 모든 길도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 다 알고 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기른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정말 제사장이요 고룩한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축복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단아 네가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애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24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무조건적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본문 19절 이렇게 상반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당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신 바로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이 어떤 곳으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높은 곳을 다니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느릴 수 있도록 사슴이 보기에는 연약한 거 보여도 그 다리의 힘이 강건하여져서 뛰어다니면서 또 이렇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는 그 것처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오 나의 기쁨이오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24시간 이렇게 고백할 때 24시 오직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응답을 누리면서 문제와 사건이 와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해분의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393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송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이루신 그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우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시공관의 응답 2, 3, 7을 살리는 그 빛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3초월의 축복 우리에게 3세팅, 3세팅 아시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의 축복, 올해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삶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또 중직자들인 저와 저의를 통하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또 랩런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증거를 주옵소서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교회야, 우리 후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생증명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레오 버스칼 클리아 교수가 자신의 글에 썼던 거 생각나시죠? 사업이 망해서 정말 파산했던 날 어머니가 보석과 목걸이를 팔아서 잔치를 열었다 이걸 통해서 가장 어렵고 가장 슬퍼하는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그걸 바꾸면서 자녀에게 각인시켰잖아요 자녀에게 확인시켰잖아요 이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예전에 가스펠일송에 불렀던 그 노래가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알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성명의 시인이 말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뽑박혀 죽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키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론 내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여지는 것을 속지 않냐고 무조건적인 감사 속에서 영적 싸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너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할 수 있단다 하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단의 모든 개개를 깨트리시는 우리의 예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직보 드립니다